안녕하세요.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. 이번 시간은 외국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시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그 소득세법에서는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여부인데요.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일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. 이 주소라는 것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그리고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및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자산유무 등으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요. 이 국내의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에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.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두 번째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때에 그 국내의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. 가장 핵심은 약간 경제적인 요건에 대해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. 다음은 거소인데요.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거소라고 합니다. 그 주소와 밀접한 관계가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서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단하게 됩니다. 그럼 거주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요? 첫 번째로는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에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고 국내 거소를 두고 있었던 개인이 출국 후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서 그 출국 목적이 관광이나 질병치료 같이 일시적인 출국은 명백히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출국 기간도 국내에 거소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외동포의 일시적인 입국 기간은 국내 거소기간에서 또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점들을 꼭 판단하시고요. 그러면 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중요한지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비거주자도 국내 소재 양도과세 대상 자산이 있으면 그 수용부동산이 수용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. 거주자와 구분하여서 양도소득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비거세 및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. 이게 큰 세 개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. 단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했는데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의 하나여서는 1세대 일류택 비가세 규정과 8년 이상 자격농지 감면 등이 가능합니다. 자격농지 감면 규정과 1세대 일류택 비가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국 또는 비거주자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세퍼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. 그 외에 수용과 관련해서 비거주자가 가능한 감면은 딱 하나입니다. 공익수용 감면인데요. 다른 감면은 전부 배제가 되고 1세대 일류택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이 특별공제 80%도 배제가 돼서 30%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. 많은 점들에 대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혹시 국내로 복귀 계획이 있으신 토지 소유자는 수용 기간에 맞춰서 절세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주자 요건 충족을 고려하셔서 수용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